빡세게 메이플연합회의장에 들어가서 블랙헤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접해도 정패는 안떨어지는구나. 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 이즈 블랙헤븐부터 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블랙헤븐부터 시작합니다. 블랙헤븐를 하기에 앞서 과자를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 황선영씨가 만드는 그냥 안깨면 안됩니까? 꼭 마지막 클리어 해야됩니까? 하드일라처럼 그냥 안깨었으면 좋겠는데 자쿠미나 그렇고 만들고 깨는 사람한테는 좀 혜택을 주는 이런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도 안됩니까? 깨는 사람한테는 혜택 천만원씩 하는 사람은 하지 않을까? 아 이거 깨야지 수호를 갈 수가 있어요. 수호를 가기위한 퀘스트죠. 아 대린텐 센팅은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개장단 1회 클리어 한 번 정도는 체험하게 해준다. 그 뒤로는 다 해준다. 그럼 또 문제가 생기긴 해. 뭐가 문제냐면 수호먹자들이 막 생겨나면서 문제가 있긴 해 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문제가 있긴 하죠. 루타비스도 10번 없으면 그냥 시작하자마자 다 하니까 무슨 느낌인지는 않습니다. 어떤 걸 하든 간에 문제가 있긴 해. 어... 얘는 효과는 없나? 소리 들어보고 싶어서 나이트워크는 말하는 게 없구나. 저도 사냥만 하는 사람이라 보스컷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지? 이게 나이트워크지요. 대가 훑고 지나가는데 다 죽어있는 느낌이에요. 아 근데 전이가 잘 안 되더군요. 아우 좋다. 느낌이 아주 좋아요. 2번 말래곤 나이트워크입니다. 비밀번호 아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비밀번호 아시는 분. 아 피사팔려고 아닙니다. 아 뭐였지? 아 꼭 검색해야 되나? 내 머리로 기억 안할라나 여섯 번 했는데? 미안합니다. 검색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해본 비밀번호 0126 이쁘게 된다. 그리고 이 머리를 말래곤 効果음이 너무trans파하고 담아서 나이트워크크 나이트워크 그렇게 좋지 않으면 이 머리도 그 пал지 그런 거 가끔 비닐밀 아닌 틀고 zig 피아노 요 아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소울 에프는 끄고 갑니다 안보이기 때문이지 떨어지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아침인데 아직 안좋으시고 뭐하고 계십니까 나오는다고 나오는다고 저는 이제 밤낮이 없는 사람이고 아 사냥중이시군요 음 요알은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나올걸요 오늘 이렇게 빡세게 딱 하고 아니 보스 길 다 뚫어놓고 내일부터 이제 리얼 빡세게 한번 사냥을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제 뱅뱅은 이제 뱅을 잘 겪고 뱅이 이제 뱅이 뱅이 더 큰 아 아 아 오버하지마 한번만 더 한다 아 안되겠다 막겠다 아 죽겠는데 일단 살아야겠구나 일단 살아야겠구나 아 안되겠다 깨야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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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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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하루 되십시 네 처음에 방송시간은 랜덤입니다 아 게임 외적인것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원킬이 나야죠 뭐 에스페라를 거든까지 일단 뭐 상태가서 아 뭐 아직 멀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에스페라까지 멀치라면 에스페라까지 얼마나 걸릴거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걸렸는지 나도 궁금하니까 진지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일부러 팬텀권 옮기는겁니다 진지하게 선양의 왕은 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은호리지 은호리 장난아니에요 맵에 영향을 잘 안받아가지고 근데 제거 나이트워크 이거 눈 뭡니까 근데 무슨 눈입니까 이거 옛날에 이벤트로 줬던걸로 나이트워크 뽑았던거 같은데 이것은 나이트워크는 무슨 눈입니까 아 먹논이 이겁니까 아 익논입니까 아 익논 들은 것 같습니다 아 먹논입니까 어떤거 진실입니까 먹논이 사람들이 그렇게 뽑고 싶다던 그거 맞습니까 또는 그거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블랙헤븐이라고 수우 보스를 잡기위한 퀘스트입니다 아 먹논입니까 남들이 그렇게 뽑고 싶고 하는 그런거였군요 아 그렇군요 캐릭터 정보 아 아 멍한 얼굴이네 아 그러네요 멍한 얼굴 좋은 것입니까 맞지요 어 엠블럼 레전드 를 뽑아야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여온 것이 아닌데 말이지 남들끼리 나이트워크가 좋은거 보십시오 늦지않았습니다 같이 나이트워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수 보스 서니케입니다 액트 6까지 아 이거 보십시오 몬스터가 다 죽어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시작을 한다면 나이트워커가 빛을 한번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유니온용으로 아라는 HP 아닌가 스커가 힘이었나 유튜브에 유니온 8천공약이 있으니 먼치 유니온 8천공약 시면 나오니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나이스 워커 찍을 예정입니다 아 아 저도 게임만 하는 사람이라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 사냥만 하는 사람이라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만은 재밌으면 되지요 그럼요 그럼요 아 예 펭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왜 이거 안 깨지냐 아 아 아 뭐하는 거예요 아 왜 되냐 이거는 아 이게 아닌가 난 이걸 치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돌아가냐 아 이거군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개인 선택이죠 뭐 먹자문 아프지 않지 어허 아직도 액트1을 안 깼다는 사실 놀랍군요 그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아 아 1 볼 수 없는 Stones 아 아 2009 은 narcissinato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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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사 아카이론 힐러 아 저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팬텀할 때 미얄리그 썼습니다 아 디렉터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별로 뭐 저는 상관없어가지고 아 디렉터가 바뀌었군요 네네 나머입니다 아셨습니까 마우스 클릭하면 빠르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이상입니다 어 뭐하는 거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캐릭터들을 게임에는 수호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캐븐이지 나이트 워커도 블랙캐븐 뭐라 쓰고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코프에 Tigre가 프로듀스에 폭우하던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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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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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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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야되는지 아는가 ㅋㅋ 더 짜증나네 더 짜증나 여기 어.. 얘 나와 여러 명 때리는 거네.. 있어요 있긴 있어 이스 2-5-2 과자를 좀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은 두 개가 많이 부어줘서 봐봐요. 놀아줘요! 엄마가 너무 많아질 거예요. 소주가 너무 좋기는답니다! 아 이제 액트2가 끝났군요 액트3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액트5까지 했나? 식스인가? 5인 것 같은데 아 식스에요 4개 더 넘었어 할게 많아요 어 굉장히 많아 할게 굉장히 많아가지구 다 뚫어야지 수호를 갈 수 있으니까 엑트6까지 다 해야겠죠 일곱번째 일곱번째 랩을 들어가는거 있었던거같은다 여기 일곱번째 흐흐흐흐흐흐흐 아 해야지 아 순간 그 생각했어 그냥 하지 말고 말레벨 찍을까? 순간 그 생각했어 흐흐흐흫 수호요 수호 안하고 하는 사람도 많던데 나이트워크도 못쓰여야 되니깐 계속 잡죠 템 안파는 이상 계속 잡을수있지 계속 잡을수있고 계속 잡을수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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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러네. 네이버 아이디를 얻을 수 있네. 점차 타는 거? 네이버에 쳐보면 나올 겁니다. 설명을 말로 하긴 좀 그러네. 그냥 박차를 타고 하면 되는데. 아 저도 점샷 1회차거든요. 하거든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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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반영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킵을 죽어라 하고 있지만 나이트워커의 능력도 좋은데 오래 걸리는 건 뭐 매양같이죠 스킵을 죽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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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멀었어. 아, 아, 죽어야 되지. 아, 맞다, 맞다. 아, 어서 오십시오. 유튜브에 먼치 1댁이라고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스킵해서 넘는 것 중... 바로 스킵해서 넘는 것 중... 아, 한 달로 안 되겠습니까? 그럼 두 달 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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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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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근데 코스 하나당 10억씩 들면은 50억 드네 50억 캐릭터 하나에 교불러 들어가는 거 다 합치면은 아니 200억 300억 들어가겠네 생각해보니까 300억 이상 들어가겠는데 기억을 만해도 캐릭터 하나 키우는 게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1일 1업이요 230부터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냥만 아는 사람이라서 8257인가 이제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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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닌가? 안 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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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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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스칸이언 한대요. 레이브터에서 본석 가는거 풀어진다고? 난리난다. 난리난다. 그건 난리나죠. 매소가 어떡할라고. 아 망한거 같은데. 아 이거 어떡하냐. 호호 호호. 어 다시 해야되는 분위기였어. 너무 빨리갔어. 아 이걸 껴야지. 수호를 할 수 있어가지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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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찮다 한 번 하면 되는건데도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보스킬 두는게 이거 해야 되지 발레언 해야 되지 크리티아스 해야 되지 크리티아스를 하지 말까 크리티아스 안 하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나쁘지 않은거 같아 저도 나쁘지 않은거 같아가지고 아 저는 36만원은 사람이라는것이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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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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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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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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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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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받아 안되려나? 해보고싶은데 마음이 급하다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얼 권토롤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어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수호 퀘스트 음 그럼요 7버튼 아 잘됐습니다. 수 걸라면 하는거고 안하면 안해도 될거고 수공 안할려줍니다 반에서 반 반했습니다. 반 액터6에서 액터3 계속 액터3 유니윤이 8257인가 전직업 200입니다 카레셔라 액터73 아 쟤 때문에 뭐가 힘듭니까 캐시장사 분들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무슨 경증이 늘어났습니까 아 저 때문입니까 아 저도 레드큐브 가격이 발이 안들더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막 1억 7천 그러던데 음 6월 값이 지금은 막 3천 이러던데 제 영향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 계정 말랩 5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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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다음... 오오!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안움직여 캐릭터 흠阿ウ 뭐하냐 루우워 무적기 있습니까 어어 자꾸 날아가냐 어어 피하는데 왜 안 피해지는거야 어어 또 날아갔다 아니요 방금 나 죽어야되는데 안죽었잖아 왜 안죽었어요 아 러그 팬텀C4같은게 있구나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오케오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트럭이 밀고 왔을때 자의로 떨어질겁니까 아니면은 맞을겁니까 둘 다 죽는 상황이잖아 맞으면 개 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 떨어져야겠지? 만능구통이 더 크지않을까 떨어져서 죽는다면 거의 심장마비로 많이 죽는다고 떨어지는 게 낫겠지 아 그러네 아직 예정된 게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안 생긴다 한계에 낄때마다 액트 하나씩 줄어듭니다 아니 뭐 아직 안 깼어? 아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왔는데 아 바로걸렸네 아 아래로 서면 안걸리는건데 아니요 바보아니야 이거 봐놓고서는 바놓고 바보아니야 나 당연히 걸리는줄 알고 오오오 일곱번째 블랙헤블입니다 맞습니까 아 맞지요 맞지요 저는 뭐 걸린적이 없으니까 오늘 처음 굴려봤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세금 반 넘었네요 할게 많아요 매그너스 카우 카플러투스 시그너스 데미언 시그너스 발레용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크리티아스 할게요 무지개맛 산더미 산더미 수우 수우 보스 갈려고하는 퀘스트 뭐해야되냐 매그 카운 카플 발레용 아카이로 핑크빈은 시그너스 데미언 수우 에핏트 파이브 아카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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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이저나 엠버는 루프커넥터 써지나요? 오차는 안 써지던데 이곳은 루프커넥터 써지던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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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윗점 됩니까 아 그러네 생각도 안하고 있었어 어 나 지금 처음 알았다 윗점이 여부를 다시 알았어 윗점 하라고 왜 얘기 안해줬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윗점을 깨달았습니다 진지하게 알았어야 되는데 말이지 나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 흃냄 말야 음네넬 어우 자꾸 이거 나가지는 거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되게 불편하네.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사냥터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길라자비를 이용해서 많이 간답니다. 감사합니다. 과자나 하나 먹으면서 할까요? 과자라는 것은 클라우드 스낵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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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몇 개 깠는지는 유튜브를 통해 여기 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깔끔하게 보스 길 다 뚫어 놓고 음 템은 깔끔하게 다 해놓고 저는 대리를 안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대리를 찾으시는 것입니까? 자측 하단의 배너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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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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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라고. 여기 갔다 와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질문은 나중에 해주십시오. 내년에 부탁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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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내려 보자 살아날 쯤은 아 타이밍이 아닌가 나오는 순서가 있나 아 그러네 내가 내려가야지 나오는거구나 아니 편법쓸려다가 흐흥 안됐네 진작에 이렇게 올거라 괜히 편법쓸다가 마겟 자다가 아 진작에 이렇게 올걸 괜히 편법쓸다가 하루종일걸렸다 아 오 개념세이브 나이스 나이스 개념세이브 나이스샷 아 나이스샷 나이스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대체 문파물약은 언제 먹었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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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화면을 볼 때마다 옛날에 오락실 게임이 1,2,3,4,5,5,5,5,5개인가? 점수먹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네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로켓 날리고 막 그런 거 있는 게임인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 나 이것은 블랙헤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개념 세이브 어디갔어 아이고 아이고 아 툭 떨어졌다 아 망했다 아 너무 욕심이 빨라 욕심이 많아요 어 빨리 깨고 싶은 욕심이 어마무시하네요 그럴숝 느려지는구만 욕심이 가해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걸 연결해야되나 좋았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곳은 수호를 가기위한 선행캐스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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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겠지 너무 맛있어 파이널 액트 들어갑니다 어디를 들어가는 것인가 바로 데미안을 들어가는 것이지 키보 QBI 힘에 안이 파이널 액öll 파이널 액젝 아아 데미안 1분컷 이것이 바로 나이트워커지 늦지않았습니다 아아 수호 1분컷 좋습니다 해주고대 이렇게 아아 드디어 이게 끝인가 뭐 있지 않았네 이거 말고 조금 은근히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이거 다운로드 맞아 내가 부축해서 나가는거지 오르카가 부축하는거지 이거 거짓이 아 하다보니 이제 막바지가 다 와가던거니 블랙캐본 이제 남은것은 태미안 아크아이로 시그너스 매그너스 발레오 카오 바플라토스 끝인가요 더있나 매그너스 카오 카풀 발레오 카오 아카이로 시그너스 크리티아스 아예 블랙캐본에 비하면 다 약과지요 발레오 발레오 도 재료 사가면 되는데 있으면 없을때가 문제지만 또 뭐 금방하지 카오 이거요 어 2시간 조금 넘은것 같은데 2시간 반정도 되가는것 같습니다 아 마이갓 액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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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네네 말해 2시간 4시간 ics 1시간 2시간 사 parked 5시간 incidents iles ش 사 템 세팅은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 기다리시면 다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 이거하고 되게 길었어 길었어 은근히 길었어 이게 맞아 맞아 엠블럼은 100만원 했는데요 유니크 에픽입니다 100만원 정도 했는데 후원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한 분께서 50만원 정도는 후원해주셔 가지고 100만원 박았는데 유니크 에픽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에디셔널 80개 써 가지고 에픽을 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80개면 얼마냐 16만원 입니다 에픽가는 이게 말이 되는 결과물이니까 어 이거는 좀 심했지 80개 에픽은 심했고 결국에 거기에다가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픽이 에픽을 더 해도 불구하고 에픽이라는 것이지요 아 그리고 윗점에 블랙 큐브도 거의 20세트 넘게 했는데도 유니크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세트 넘게 했는데도 아직도 유니크란 말입니다 70세트 넘게ierno 20세트 넘게스 30세트 넘게 revive 21세트 넘게 1부지압 아니 제 캐릭터의 이름은 다 직업을 따왔습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알기전화로 되시길 바라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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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예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 것은 산더미라는 것이지 2시간 반 정도 되어있을텐데 2시간 한 20분? 20분? 반? 한 그정도 됐을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네 열심히 학교생활 하시고 아 요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굴에 뭐 많이 나왔어 스트레스 요새 받아가지고 몇 군데 모두 나왔어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이고 아이고 아 블랙헤븐 꿀잼입니까 이 장면 보니까 3원더즈라는 고전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완결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위에서 꽃가루를 뿌리면 그걸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구만 3원더즈인가? 기억이 안나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고전게임인데 뿅뿅뿅뿅 마지막에 태양이 나오는 게임이고 두번째 게임은 하늘을 날라가는 게임이고 세번째 게임은 밀치는 막 그런 게임인데 다시 만나줘 대장 요 다음에 제일 고통적인게 무엇이냐 아주 잔인하죠 이 게임 그게 없습니다 그게 킵이 없어 킵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더 빨리 지나간답니다 개꿀팁이지요 맞습니다 클릭하면 더 빨리 지나간답니다 원래의 속도는 이렇지만은 클릭을 하면 더 빨리 지나간답니다 스페셜 땡스 투 먼지나우 이렇지도 스페셜 вполне 도망가면 스페셜 스페셜 음 이렇지 그럼 이제 데미안 해야지 데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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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많아요 안 끝나지요 끝날 생각을 안합니다 위대하신 분이시오 겔레메르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운명의 죽은 들어줬다 봉인석을 불고 새로운 대적자가 탄생했다 그것은 바로 데미안이다 아 그렇습니까? 클릭하는게 의미가 없나? 원래 같이 뜨나? 흠 이것으로 저는 이제 수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저는 이제 보상을 주거든요 보상까지 받으면 맞고 연합의 에이스 블랙헤븐의 명예운전 안드로히도 헷 오르카 부축 나이딩 메이플의 구원자 이거도 연장소지 이것도 연장소지 흐흫 흐흫 아 추측입니까 그렇군대 아 추측입니까 어허이엇 파메 오케이 분쇄기 명예온자 오돌칼 라이딩 검빰이 별사탕 각종 혼장들 아 이것으로 좋습니다